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인섹트 스웜이라는 뱀서류 신작 게임입니다. 어쩌죠? 한글이에요. 무려 한글입니다. 오 좋아요. 리셋? 뭐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갑니다. 어떤 느낌입니까? 뭐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없고 재밌을 것 같은데? 기대가 됩니다. 어? 로딩이 너무 긴데? 로딩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꽤깁니다. 진짜 꽤 길다. 로딩이 꽤 길어요. 쉬프트 가속. 오 점프도 있어. 이게 뭐야? 무기발사? 아 좀 어지러울 것 같은데? 크리스탈 조각 깨끗? 야 근데 알로? 기완. 꺼져있어. 무기고 크리스탈로 창고 용량. 아 이런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군요. 요거를 업그레이드 하려. 모든 킹 처치하기. 모든 킹. 왓 더 모든 킹. 왓 더 모든 킹. 어어 나쁘지 않은데? 암호. 암호. 어 얘 얘 엘리트. 오오. 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. 어우. 스타쉽 트루퍼트? 뭐지? 스타쉽. 트루퍼스? 뭐지? 암튼. 그런거 있어요. 적을. 적을 잡는 그런 느낌이네.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. 스타쉽 트루퍼스. 그러면 이거 크리스탈 캐는게. 애들을 더 빨리 잡을 수 있는. 그거겠네요. 뭔데? 뭔데? 방금 저건 뭐였을까요? 알? 자 지금 한번 갔다오고. 알. 크리스탈이 얼마나 있어. 나 지금. 크리스탈 속에 300개가 크리스탈 하나야. 아하. 아하. 오케. 데미지 올렸구요. 뭔가 RPG같은 개념이네. 딱 그게 없네요. 음. 음. 오우. 뭔데. 정해진. 그런게 없어. 레벨업 이런 개념도 없구요. 뭔데. 이따. 그 에너지가 다네요. 슈프트를 누르면. 다발랩 찍는다. 뒤졌다. 모든 킹처치가 뭔지 모르겠는데. 오우. 오우. 징그러우. 뭐. 뭐 있는건 아니야? 엘리트에요. 오 암호. 오우쌰. 야. 뭐야 이게.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. 아. 그래도 다행이네요. 날라가지 않습니다. 아. 킹 정찰학이 있네.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. 킹처치시 메카이제. 그니까 보스를 잡으라는 거겠죠. 크리스탈 100개를 소모하면 이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. 아. 크리스탈 50개가 필요하군요. 그러면. 사격 속도 보너스. 서브 무기 데미지. 탄약약. 요거죠. 탄약 3개 됐습니다. 됐어 됐어. 이해 대충 했고. 어. 게임 이해했습니다.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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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탈 많이 모아. 와보지 않는데. 좀 속도감이 확실해. 게임. 자. 크리스탈 미친듯이 먹어. 기본 무기도 바꿔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50개 먹으면. 50개를 먹으려면. 꽤 나. 해야된다. 엘리트. 오케이. 스피디하게 진행합시다. 좋았어. 뒤졌다. 엘리안. 얘 엘리트한테 안죽지 이제. 킹을 일단 잡으려면. 100개를 써야되는 것 같아요. 크리스탈을. 나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. 자. 크리스탈 벌써 15개입니다. 엘리트 잡으면. 그리고. 크리스탈 좀 주네. 어. 오케이. 꽉 찼스. 그럼 뭐다? 아. Deswegen 생각나閉시 돌아다니оды. 다시. imate. 애들. 西 든 salt. 가져. ację. 소모스 저런 것 부터 해야돼 고인득 획득량 증가 이런거랑 똑같은거 거든요? 어차피 지금 스피드하니까 어 안잡아 엘리트는 잡아야해 엘리트 잡으면 뭐 주더라요? 좋지 탄약이 좀 더 빨리 찼으면 좋겠는데 벌써 4개 뭐지 이게? 좋은건가? 뭐 뜻하는지 모르겠어 어... 에도 잡는다고? 뭐가있는건 아닌데 오... 에도 잡는다고 뭐... 뭐가 있는건 아닌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좋네? 좋은거잖아 야 용량이 꽉 찼어요 이거 용량이 늘릴 필요가 있어 있어 인정? 재밌네 이것도? 어? 공속이 확실히 빨라진 것 같다? 잠깐 올렸는데? 야 이거 좋은데? 아 어딨어 그거 이거 아니야 아이 또 오벨리스크 찾아야되는데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 아이 엘리트네요? 오 좋았어 얘 잡아도 한 두개인가 주더라구요 어? 오벨리스크다? 좋았어 좋았어 이게 버텨야되는거 같애 아까 이게 그냥 여기 나가니까 저게 깨지면서 끝나더라구요 그냥 버텨야되는 시간은 안나와있는데 어디 나와있을수도 있는데 제 눈에 안보입니다 저스키 무서워 아까 저거 한대 맞고 뒤졌습니다 그렇지 야 25개? 쳤다 괜찮네 25개면은 한번 그 원정 나갔다올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쏠쏠하다 어? 나 이거 좀 재밌는데 뭔데 이건 이거와 관계있어?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애들을 잡아도 크리스탈을 주니까 어? 좋아좋아 업그레이드 다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걸릴 것 같진 않은데요? 한번 갔다오자 아니야 가지마 R 다시 누르면 흘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본 무기 다음께 한번 궁금하긴 해 그럴려면 좀더 업그레이드 해야됩니다 보관 보관함 갔다올게 50개 50개 몇랩까지 있는데 68개 가능합니다 이제 야 꽉 채워서 오자 꽉 채워서 온다음에 기본무기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그쵸? 뭔데? 아이씨 느낌표 뜨는게 애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그런거였네요 웨이브같은 느낌? 오베리스크 찾는게 최고야 우와 물음표 최고다 야 물음표야 물음표 근데 괴물이 나오입고처럼 생겨가지구 안돼 안돼 안맞아 안맞아 18개 물음표 찾습니다 물음표 물음표 찾아야해 오케 오베리스크 꽤 많이 주죠 이것도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탄이야 오른쪽 넣었어 이거 뉴탄같은거있죠? 요거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면 좋을 것 같다 확실히 묵습니다 암호가 촉하다 아까 보니까 크리스탈 먹으면 암호 찾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암호가 꽉쳤습니다 암호가 꽉쳤습니다 어디트? 야 근데 이거 총알나가고 이러는게 사실 트루퍼스 같은 느낌이야 진짜로 오우 좋아 오케 오케 문표다 오케 고베 레츠킥 죽으세요 자 이거 해서 기본 무기를 한번 올려봐도 될 것 같구요 그쵸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크리스탈 획득 확률 늘리는게 최고죠 말로 찍어버리는게 제일 맘 편하긴 한데 꼭 편하고 그렇지 자 한번 갔다옵니다 기본 무기 한번 올려볼게요 궁금하잖아요 산타 한총 어? 아 잠깐만 생각좀 해봐야겠는데 좀 생각좀 해봐야겠어요 15렙 30%나 준다 오른표 오른표 그렇지 저 빨리 주지 않을까 크리스탈? 빨리 모을 것 같은데 자 크리스탈 봐요 얻을게 9개 9개 오 11개 죽는다 이제 저거 22개 물음표가 최고야 효율이 너무 좋아 물음표 효율이 왜 물좋아 엘리트? 엘리트도 별로 효율이 안좋은디 이게 산타 총으로 바꾼다고해서 아 물론 50개짜리니까 물론 좋긴하겠지만 이럴때 이럴때 모벨이 스카이 때 산타 총은 꽤나 좋을것 같습니다 솔직히 31개 왜 이렇게 너무 많아서 목도리 할렐든지 받았지 100개 쓰지 않았나? 크리스탈 아직 100개 못썼나봐요 이 킹 퀘스트 깨야되는데 그것까지가 이 게임의 딱 베타버전이 아닐까 하는데 좀 스피드해서 할맛있음 할맛납니다 진짜로 스피드해서 스피드해서 야 이거 에임도 나쁘지않아 가는게 맞추기만하면은 공중이든 뭐든 에임이 따라가서 때려주니까 아 이거 손해야 분명히 이거 넘어간다 15개 고민중 크리스탈 농도는 뭘까요 더 어려워진다는 것 같은데 리스크랑 크리스탈 농도가 같이 올라가니까 어 난이도가 올라가는 대신 이렇게 올라가는게 아니니까 갑니다 장전보너스 이거 좀 필요해 5발 기본이 좀 올라갔구요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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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이 좀 빨라졌어요 오빌랜스크 할때 개이득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느려 이게 장전이 좀 느리긴 하네 최대한 6발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6발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6발이 됐기 때문에 암호도 암호도 올려야될 길인데 7개 13개 17개 블리스크 버럿 파이팅 이거 뭐야 차량 뭐야 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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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너씨 으으 저그들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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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은다 아 아 꾸우 이것도 많이 주더라구요 50개 됐어요 벌써 또 50개야 엘리트 그만 잠시만 이거부터 하자 엘리트겠지? 야 뭔데 우와 후 이게 킹인가? 어 잃었어 쉿 제한이 없나봐 제한이 없나봐 다 올려야되요 이거 야 이제 이게 체력이 중요하다 암호 체력 이런게 좀 중요한거 같아요 오 오 좋았어 좀 녹아다가 좀 어느정도 필요하긴 하다 그쵸 그쵸? 안필요하진 않아 보관함을 좀더 늘려야되니깐 자 물음표 쌌습니다 물음표 휴일이 물음표가 최고야 그쵸 그렇지 아프지 저기 한번 가볼게요 저 해골 해골이 킹인지 요거 요거 이거 뭔데 근처로 와서 그런가 내가? 리스크 레벨이 올라서 그런가? 뭘까? 약간 비슷하네요 어디 죽어? 죽긴 죽어 엘리트인데 뭔데 야 수고자 뭔데 야 저거 잠깐만 야 잠깐만 놀랬어? 맞네 저기 그런 보스니 개무섭다 진심 좋았어 나 아직 쪼레비야 난 쪼레비였던거야 난 쪼레비였던거야 난 쪼레비였던거야 아이씨 나 100개 필요해 그러면은 올려야돼 확실히 올려야돼 피스탈 100개를 한번에 써야되나 이거 나 웰렛스 누가 다 준비 누가 다 기졌다 나 감 좀 익혔어 점프가 있어 점프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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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떴대 샷 오우 쒸 많이다네 근데 점프하면 그래도 됐고 됐고 아싸 로베리스 거짓어 아 됐네 그렇지 확률인가 많이 주는데도 있고 적게 주는데도 있네요 그렇지 오우 벌써 50개 많이 왔어요 귀엽고 오우 보관함이 제가 보기에는 100개 이상으로 더 늘어날 것 같긴합니다 70개 오베리스 크다 이거 오베리스 크다 아니네 이거 오버 오베리스 크다 말랩이 몇인거야 100개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100개 모으자 100개 모아서 저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미사일 소명미사일 8개 발사한대요 괜찮은듯 아 꽝이 있는건가 방금 꽝이었던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성공 100개 모아서 아 지쳤다 자 여기서 이거 삽니다 어 이게 지금 표시가 되죠 어 이게 지금 선택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아 나 크리스탈 100개 한번에 소모했는데 볼까요 오우...잘 모르겠는데 좋은건가 휴... 좋은거 같기도 하고...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거 같기도 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 여기 엘리트...오오 이렇게 하니까 좋은거 같은데? 오오 오 좋네 좋아좋아 좋네좋네 아 확실히 좋은거 였습니다 여기서? 다소를 상대할 때 오히려 더 좋을 수도있게 꾹보다는 꾹굹굹이 나온거 같아요 꾹굹굹굹 꾹굹굹굹 산탄총으로 바꿔봐야되나? 산탄총 얼마나 좋을까? 내가 한번 볼게요 쏘자 야씨 어휴 야 피할거 피하고 아 내가 살짝 부족해 될거 같애 될거 같애 근데 타이밍 잘 보고 점프한 타이밍이랑 안 돼 방금 피했죠? 그런거 초라구 시송.. 시송염 수고염 어 뒤져뻔했다 하아 자 갑니다 200개야 이게 할만할수록 좋아지는거 같긴합니다 내가 잡을 수 있어 봤다 어 샷건? 하아 뭔지 모르겠는데 오베레스크 이렇게부터 좋은거 같기도 하고 엘리트를 못 잡는데 이게 기본 무기 탓인지 그렇지 그렇지 18개밖에 못벌었어 아이씨 데미지도 좀 서브 무기가 진짜 좋긴 하네요 근데 나 샷건은 지금 기본 무기는 기본 무기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지를 모르겠다 자꾸 반통이라도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런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이거봐 이거봐 이거 빨리 서브를 더 늘리지 수호자 잡아야돼서 이거 이거 수호자 이 수호자까지만 클리어를 한번 해보는걸로 이게 좋은데? 재밌는데? 아 타냥이 너무 늦게 차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 잠깐만 한번 갔다 가야겠다 시시 깨면은 나쁘지 않아 시시 이거 기본으로 바꿀께요 높은 데미지 줄 수 있다는데 됐어 열깁니다 야 바로가 수호자 어딨냐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여기 정해지도 올라갔고 좀 빨리 차는것 같기도 하고 일로와봐 어떡할건데 개아프지 죽어 어 탄약 개많다고 야 이거 이거 수호자한테 하면은 꽤 아프지 않을까요? 진심? 빨라진거 같은데 탄약 찾는게 좀 빨라진거 같아요 컷 컷 컷 오줌마 죽고싶지 않으면 아 또 갔다와야겠네 생각없이 40개 장전속도 더 채워서 열한개 탄약 열한개고 아 이거 봐 왜 뜁니다잉? 야 야 그래도 엄청 약한건 아니네요 기본 무기로도 요정도니까 기본 무기로도 나쁘진않 아 벌써 아무도 다 깎일수도 없는데 왔다 소주냐?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닥쳐 먹어 어때 아프지? 맞으면세 해 조악 오오오오 근데 리스크랑 농도가 올라갔어요? 끝이 아닐겁니다 킹은 뭐지? 킹처차기? 모든 킹이라는건 수호자를 다처차라는건가? 농도 올라갔다 농도 2.0이에요? 좀 무서운데? 지랄 잠깐만 그렇지 위험했어 위험했어 맞는거같은데? 아닌가? 수호자는 딱 정해져있나? 아 좀 어렵습니다 헷갈리네 킹정찰하기가 뭔지 모르겠다 다 맞춰서 해야겠다 다 맞춰서 해야겠다 근데 이게 계속 그거같아요 이어져서 하는 플레이니까 끝을 내기가 좀 애매하다 킹이라는 개념을 모르겠어서 끝을 내기가 좀 모합니다 이렇게 크리스탈 계속 모아가지고 아 근데 좀 만족 게임 좀 재밌는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실 사실 개 노가다 해가지고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긴합니다 엄청난 노가다일거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진짜 엄청난 노가다일거 같아 일단 말랩의 기준이 별로 없는것 같다 자 킹 모든 킹 처치하기 번역만 제대로 돼있었어도 번역만 제대로 돼있었어도 100개 이제 금방 모으지 뭐 다음 무기가 200개라는 말이죠 이게 농도가 어느정도 올라가면 얘네 나오나보다 개미같은 애들이 크리스탈 아 이거 뭐야 오벨레스키 롱하면은 농도가 계속 오르다보니까 아 죽어 그렇지 수호자 수호자 아니야? 똑같은 수호자인데 아이씨 수호자 아 젠장 머리가 들이닥치면 안되지 아 대박 탄약채워 빙글빙글하게 돌면서 크게 돌면서 탄약을 채웁니다 이렇게 탄약 점프 수호자 좀 안남았어 탄추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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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퍽 퍽 찼어 어우씨 됐다 뭔데 큰일났구만 저거 잡을수있을란가 아 야 아 100개 써가지고 내가 찾는거구나 킹을 오케이 됐다 확인했구요 저거 6천? 6천미터래 나 알았을땐 알았어 얘네 잡을필요 없긴한데 나 왜이래 암호 암호 왜이래 오쒸 이거 체력이나 채우고 다시 갑니다 무시를 할수가 없어가지고 꽤머네요 그쵸 꽤머네요 그쵸 그럼 봐야겠죠 얼굴을 자 5천 야아 진짜 멋있다 근데 모든 킹 처치하기니까 얘말고도 킹이 있다는거겠죠 에리트 무시 무시 가능 자 2천 얼마 안남았어 100개 소모하기라고 해서 총 개수 100개를 쓰라는건줄 알았는데 그냥 100개 들고 여는거였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알고있었던거임 다왔어 자 봅시다 킹그 야 뭔데 야아 오 야 야 야야야 펜치롤 해야 돼요 아이씨 기본무기 업그레이드해야겠다 이거 잘하면 잡을수 있을지도 아이씨 바로오네 그래도 채 많이 깎았어 ㅎㅎ 이 장 4천 3천 5천 5천 오 채럭 채럭 차면서 하고 있어요 채우면서 얘를 잡아서 아마 재료가 수급되면은 채럭이 차는 그런 개념 힝 잘 만들었어 아 돌치 오우.. 샹룩 나올 뻔 근데? 지금 좋아? 힝 좋았어 이 채럭 없어 힝 이리와 힝 3.7이야 지금 농도 6.7 막 올라갑니다 채웠다 퍼터 8.7? 야 그래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잡으면은 8.7이니까 좀 많이 줬지 않을까 그렇지 야 킹 잡았습니다 모든 킹 처치니까 이게 맞네 200개 300개 400개 뭐 이런식이겠네요 그래도 나 잡은거에 만족 근데 이게 용량이 엄청 늘어나야된다는거죠 음 이해했어 그래서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는것 같습니다 하려면 계속 뭐가 다 엄청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되 이게 맞아 야 바로 올라갔어요 리스크 레벨이 엄청 올라갔어 잡아서 그런가봐 어 뭐야 이거? 메카는 뭐죠? F키를 누르면 메카가 지렸다 이게 뭐야 지렸다 이게 뭐야 와씨 뭐야이거 우와 야 미쳤다 로망아님? 남자들 로망 뭐야이거 와 지렸다 쌌다 야 쌌다맨이야 야 야 야 진짜 왓소리 밖에 안나오네 죄송한데 이거 왓소리 밖에 안나오네 야 뭔데 크리스탈 이거 설마 리스크 레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된건가? 미쳤는데요? 1000개? 야 할맛난다 진심 야 이거 할맛난다 이거 하다가 이렇게 변신 변신 안돼 바로 여기서 안되네 어? F왜 안돼 변신이 안돼요 아까 됐는디 잠시만 이거 메인함에 나갔다 와볼게요 아 또 오래걸리는데 이거 로딩? 어 됐다 어 왜 F 안눌리지? 뭐야 한번밖에 안되는거였어? 아 이런거였으면은 아 크리스탈이 필요하네 크리스탈 없으면 변신 안돼요 잠만 이거 다나봐 크리스탈이 아 어 아닌데? 아 크리스탈 근데 크리스탈이 0개니까 아예 변신이 안됐습니다 아 알아놔야지 멘탈 터질뻔했네 어 미친 후회할뻔했어 맞네요 어 엄청 후회할뻔했다 똑같이 점프도 되고 야 범위가 장난아닙니다 이걸로 해서 만약에 이제 어 모기가 쉽네 크리스탈 음 이게 완전히 이해해버렸다 어 데모치고 너무 잘맞다 으 딱 뭐 잘맞ielle었뉴은디요? 크으으으으읔 크리스탈 봐라 사망될단다 이렇게만해도 90개 막 100개 막 어? 이렇게만 해도 와어쯔 크으으 cô 배쩐다 아 españ 어 괜찮은 게임 하나 찾았어요 아 이건 진짜 최근 한것중에 많이 재미있는데? 200개? 이거는 용량을 늘리는게 더 맞는것 같습니다 봐바 변신 못해요 크리스탈 없으니까 F 눌러도 안돼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얻고나서 변신됨 못참지 이거 이렇게만 쓸어버려도 크리스탈이 잘 차가지고 어 이거 다음영상 바로 갖고와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업그레이드도 크게 많이 혼자 안할게요 야 오른쪽 마우스가 대박이네 어 연속동작 봐바 나는 부.. 부드러워요? 오오오 근데 아프다 움직여서 해야겠어요 역시 이게 이게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킹을 두번째 킹을 잡기전에 많이 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확 방금 못찼다 이만큼 또 차면은 가서 또 업그레이드 엄청 하고 몇 번 녹아다만 하면은 쭉쭉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메카니까 화염방사기도 있어요 개틀링건인데 개수가 부족하다 어? 와아 이런것도 가능해 이야아 스물한발이에요 이거 이게 개틀링건이래 봐바 이 스물한 하나를 해야되요 근데 엄청 안차 로봇이니까 이해한다 이러면은 그냥 기본 무기가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개쎄요 하아 하아 딱돼 달려온다 유와 유와 딱돼 너무 좋고 개틀링거 보세요 열 발인데 이렇게 달아 이게 그래서 무시 못해요 만약에 여기 백발 있어 봐 탄약이 이거 백발 쏠거 아니에요 그죠? 개사기라니 아 네 메카가 대박입니다 이게 진짜 메카 안봤으면 오늘 너무 아쉬울거야 탄약 스물한발 모아서 딱 수호자까지 잡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킹까지 잡았으니까 다음 영상은 두번째 킹이 되지 않을까 아 너무 느려 탄약이 열한발 기다리는 중 아 개틀링건인데 좀 그렇다 야 쭉쭉쭉쭉쭉 쫓아야 되는데 야 이 새끼들 오우 야 이거는 꺼져 오우 와 터진거봐 시원하니 하다 봅니다 그냥 스물한발 모았지 어 있다 딱돼 스깎돼 하아 지루었다 어 맞총도도이겠는데 야 그냥 맞총도도이기네 얼마나 세진거야 만조 훅 이거 찐버전 나오면 산다 무조건 산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바로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인섹트스웜이라는 스팀 뱀서류 게임이에요 신작 뱀서류 게임인데 베타 버전이구요 상당히 대만족 그리고 한결까지 있고 남자의 로망이 로보트까지 나온다 끝났다 이거 이건 계속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인섹트스웜이라는 스팀 게임이었구요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룡룡이었습니다 끝 다음에 룡룡이었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룡룡이었습니다